농식품 ICT 융복합 콘서트 생생한 지식 나눔 콘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표영호입니다. 오늘도 농업 현장에서 농업과 ICT를 융복합하고 계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자는요. ICT, 농업과 ICT를 얘기하려면 이분하고 항상 상담을 해야 할 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님 모시고 좋은 강의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왜 우리가 ICT를 하고 있고 농업에서 또 그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 농업식품산업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그동안 발전했지만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또 생산성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면입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농산물 생산하면 소비자의 설 때까지 굉장히 단계가 짧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김치를 사서 드신다 그러면은 집에서 배출을 사서 담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네. 김치 공장에서 만들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열악한 농업 환경 그러면서도 산업은 점점 복잡해져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ICT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지난 한 3, 40년 진행한 그런 과정인데요. 잠깐만 우리가 농식품 소비 구조를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밖에서 먹는 게 한 절반 됩니다. 외식 비중이 50% 가까이 육박하죠. 그리고 가공식품으로 먹는 것이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소매 유통 특히 대형마트 여기서 사는 비중이 6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직접 대형마트나 혹은 가공을 하거나 외식업을 하기는 어렵고 여기랑 연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저희가 ICT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처럼 그냥 사다가 먹는 부분, 식량 작물들은 우리나라 농업에 차치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공이나 또 외식에 많이 팔리는 이런 부분들, 우리 고기 축산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가수 농업은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 두 부분을 차치하게 되면 약 한 3분의 2 정도 차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점점 발전하고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산업들에는 ICT의 결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ICT가 융극화하여서 농업 부분에 진행되어 왔는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한 1980년부터 시작해서 한 25년 정도를 저희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농업인들이 농가에서 생산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기술을 접목하는 농가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가기까지 과정이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모으고 가공하고 하는 곳들 이런 곳에는 우리가 ERP라는 프로그램을 보급을 합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가기까지 이 과정에 전자상거리라든지 혹은 내지는 소비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농업 분야에 많은 DB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통정부라든지 가격정부라든지 가락동 시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DB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하는 이런 기관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그동안 우리가 2005년까지 한 20년 정도 넘게 진행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던 프로그램들이 예컨대 여기 있는 것처럼 대지 농가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피그플랜이라고.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만든 각 농가들을 위한 경영장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만든 이러한 축산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ERP. 이거는 한국참다리유통사업단에서 사용했던 시스템인데요. 이런 기업형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중에 하나인 피그플랜을 보게 되면 대지 농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략 한 20% 이상의 생산성 증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지 농가들은 대략 큰 농가들은 대부분 다 이 피그플랜을 사용하고 한 3분의 1 정도가 피그플랜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ERP라는 것이 있는데요. ERP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농가에서 출활을 하면 수매를 하고 재고관리를 하고 또 출활을 다시 마트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가공을 하거나 모으거나 포장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산지의 유통센터들입니다. 여기에 ERP들이 많이 있고요. 이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꽤 많은 ERP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이것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장터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초기에 만들어진 2000년에 만들어졌고 굉장히 많은 경기도 지역 농산물들을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 농가를 알리고 또 자기 브랜드를 알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창조적으로 ICT를 결합해서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원회분야 한 3분의 1 정도 우리나라 농업을 차치한다고 했죠. 의견은 이제 시설 농업이 많이 들었어서요. 온실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닐 온실이 많고 유리온실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실 안에 굉장히 많은 센스라든지 개척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설치하고 농업을 정밀하게 지금 생산에 정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프리카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도입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도입하기 전에 비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증대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나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이것이.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실 안에는 센싱하는 여러 가지 CO2라든지 온속도라든지 광도 이런 센서들이 있고 이걸 제어하는 환경 제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육하고 연결시켜서 적절한 생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제어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수원이라든지 고추농사라든지 오이농사 같은 데서 보면 온실과 유사하게 관수를 설치하고 센서를 달아서 꼭 필요할 때 우리가 비료를 주고 또 병해충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사과농사 같은 경우에 이걸 통해서 품질 향상, 수량정대, 농약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 부분은 우리나라 농업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축산에 각종의 센서와 제어기들이 들어가서 항상 농가들이 멀리 나가 있어도 환경을 제어하고 또 적당한 생육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품질이 증가하고 그리고 사료비를 줄이고 그리고 생산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엔싱, 모니터링 기술, 사양관리 기술 그다음에 이걸 모아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딩 기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이 농가가 현장에 없다고 하더라도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소비자들을 만나는 것이 식품공장이겠죠. 또 그래서 식품의 가공 처리에서도 우리가 토축장이라든지 전처리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기술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점차 농산물에서 우리가 식품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상품의 공정, 포장이라든지 소포장이라든지 자동화,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동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식자재에 대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그동안 많이 활용해 오고 있는데요. 향후 이런 시스템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데이터이고요. 그런 데이터나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빅데이터라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들은 예컨대 여기 나온 정보들을 가지면 온실이나 축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농산물이 그동안 보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다 하죠. 이것은 우리가 생산량을 예측하고 수급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산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걸 저희들이 보면서 앞으로 수급이 어떻게 되겠다, 모자라겠다, 남겠다 그럼 미리 우리가 사서 재고를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모자라면 우리가 또 다른 날 수입을 해오든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수급에도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축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센서와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느 돼지가 오늘 밥을 안 먹었다, 즉 살을 안 먹었다 어느 돼지가 오늘 물을 안 먹었다 또 이 돼지가 갑자기 움직임이 없어졌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찍 조기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질병이다 또 그 질병이 되면 각 농장의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른 농장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제가 오늘 사례를 짧은 시간에서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카톡 하시죠? 네. 네. 소셜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남양유업 사태라든지 혹은 내지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생선을 안 먹고 또 사람들이 남양 우유를 잘 안 먹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카톡이라든지 혹은 블로그라든지 토이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기들의 오피니언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서 아 이게 얼마나 가겠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것들이 앞으로 활용이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보급되면은 저희들이 우리나라 농업을 굉장히 선진화시켜서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앞으로 FTA가 진행되더라도 안심하고 농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들을 우리가 식품 단계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최영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수 배우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보기 힘든 무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농식품 ICT 이 농식품의 어떤 혁신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서는 여러분 눈을 깜짝 놀라게 할 눈을 혁신해 줄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IT 매직입니다. 마술. 마술사 평구씨를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요즘 IT 매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rock and roll showtime rock and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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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cket can't stop We're stuck down in dirty base Come on, you're stuck in dirty base Come on, you're stuck in dirty base Come on, you're stuck in dirty base Now that's dirty, baby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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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p, bum bum I'm a lady in the waterhole She's in the rock like a animal I'm a lady in the waterhole, come on I can't sto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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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마술사 평구씨의 IT 매직이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이번엔 더 즐거운 일이 또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섯 좋아하세요? 버섯? 네! 버섯이 뭐뭐 있죠?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또? 노루궁뎅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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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버섯도 있었어요? 여러가지 버섯이 있는데 이 버섯을 ICT 방식으로 재배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까지 하는 대단하죠 그죠? 자동차나 휴대폰만 수출하는게 아니고 세상에 우리 농산물을 해외로 미국으로 수출까지 하는 그래서 자그마치 연 매출이 60억! 60억! 매출을 올리는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네 청하랑 영농조합의 김의식 상무님을 모시고 노하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청하랑 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을 키우기는 김의식입니다 ICT ICT 버섯 ICT는 돈이 많이 든다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버섯 농장 사장님들은 자기 몸이 센스라고 그래요 왜? 비싸니까 돈 안 쓰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섯을 키우는 것을 보면 이런 기계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으로 느끼고 키워요 그러니까 굴곡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톱밥을 믹싱하는 곳이에요 톱밥하고 물하고 영양분을 넣고 믹싱을 해서 이게 입병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에 병에 입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믹싱을 하는데 정확한 수분을 맞춰줘야 돼요 이건 수분 측정기인데 여기에다가 재료를 갖다 놓고 수분 측정을 하면 그게 이제 68%, 69%가 지시가 되는데 그게 이렇게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무선으로 컴퓨터로 들어가 서버로 들어가면 제가 믹싱할 때 휴대폰으로 지금 몇 프로 수분이 측정이 된다는 게 지금 나타나요 보통 세 번 정도 측정이 되는데 평균을 내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이거는 이제 배양이 다 끝나가지고 저희가 배양실 안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배양실 안에는 사실 오염료소가 많기 때문에 촬영이 안 돼 있네요 이거는 이제 배양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육실에 가서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8일 정도 되면 버섯 수확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네 한 6일 정도 이게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버섯이 자라면 한 40일 40일 정도 이제 버섯이 자라야 우리가 버섯을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온도와 습도와 CO2가 굉장히 중요해요 버섯을 키우는 데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온도 습도 CO2가 나타나고 저게 지금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문자로 알림 서비스가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온도 습도가 계속 24시간 실시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버섯을 40일을 키우는데 39일 동안 잘 키웠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냉동기가 고장나서 온도와 습도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 다음날 그냥 그대로 갖다 버리는 게 버리는 거니까 그런 일을 버섯 그저 키우는 농가에서는 다 당해보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온도 습도 뭐 이런 걸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수출하려고 대기 중인 거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탄산가스 농도가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나한테 문자로 알림 서비스가 오기 때문에 그 알림 서비스를 받고선 얼른 조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면 다음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것을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버섯 종류가 뭐 품종으로 봐 수환이나 하고 느타 저기 봐 수환하고 춘초 두 종류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보는 게 근데 이제 수환이라는 품종은 키우기도 좀 어렵고 이제 수율이 좀 작아요 이제 춘추라는 품종은 수율은 좋은데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 키웠나 봐 버섯 품질이 안 좋아요 저희가 3년 전부터 공을 들여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크레임을 먹었어요 올초에 그래가지고 이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생겨서 수출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버섯을 키운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보였지만 배양실에서 아까 그 병에 보셨는데 병에다 센서를 다 꼽아서 센서 관리를 온도 관리 습도 관리 뭐 이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요 그거를 계속 지금 배양실에 배양대 35일째 배양대는 배지의 온도가 몇 도인지 탄산가스 농도가 몇 프로인지 그걸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몸이 센서라고 키우는 분은 내가 가서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만 내 몸이 센서인 거지 내가 거기서 이미 나오면 그때는 내 몸이 센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ICT ICT가 그것을 해결을 해서 버섯을 키웠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수율이라면 버섯이 병당 나올 수 있는 무게를 우리가 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수율이 한 20%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버섯이 일정하게 자라고 버섯이 하얗고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수출을 했더니 물건이 됐다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 미국에 갔다 들어왔어요 미국의 마트에 가서 담당자를 만났더니 버섯이 작년보다 좋아졌다고 아주 칭찬을 무지하게 듣고 버섯을 매주 한 콘테이너씩을 보내라 지금은 동부의 한 콘테이너 서부의 한 콘테이너에서 매주 나갔는데 지금은 매주 동부의 한 콘테이너 서부의 한 콘테이너 이렇게 지금 나가게 제가 오더를 받고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아무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준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졸려서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제가 한 대로 키운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가서 버섯 많이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농산물이 선진화됐다는 걸 입증했죠 네 이제 그냥 농사를 짓거나 그냥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ICT와 융합을 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능률적이고 훨씬 편리한 그런 농업의 성장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식 나눔 콘서트 정말 회가 갈수록 좋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귀농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뭘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장사나 하자 절대 장사나 하는 게 아니고 장사 꽤나 식이나 안 돼요 또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뭐 안 되면 농사 짓지 뭐 농사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농사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농식품 ICT 융복합 콘서트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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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